자 명령문 명령문 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원형 으로 시작을 해 줘야 되겠지 스터디 이건 맞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원형 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준비해 어 요거는 이제 형용사 음 형용사 들어간 어 명령문 그러니까 동사원형 b 로 시작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부정 명령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형용사 명령문 인데 부정 형용사 부정 명령문 이지 그럴 때 언제 돈비 쓴다 그랬죠 비스티어 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음 바보 같은 짓 하지마 동비 스튜빗 음 아 그래서 이거 직역을 하면 바보 같지 마라 라는 뜻인데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비어 텐트 주의를 기울여라 어